연탄 봉사를 통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깐 뿌듯했어요. 저 같은 생각입니다. 지금 비슷한 생각인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깐 열심히 하는거죠. 연탄이 쌓여있는 200장 정도로 더 쌓아야 되는데요. 200장이 모여져서 올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. 고생이 많아요. 수고 많아요. 고생이 많아요. 그쵸, erhalten을 가지고 dress을 거룩하고 있습니다.